카라의 토크쇼 카라의 토크쇼 그건 나 안녕하세요 카라의 토크쇼 안녕하세요 카라의 토크쇼입니다 저기 좀 비켜봐요 카라의 리더예요 아무튼 이거는 작년에 이어서 카라의 솔직한 성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카라하면 솔직한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정말 호응들이 없어 그래요 아무튼 솔직한 성마음을 알아볼껀데 근데 진짜 여기 있는 다섯명이 다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기 알았어요 선서 합시다 뭐죠? 아이스크림을 걸고 있어보이게 선서해요 이렇게 다 들고 카라는 솔직할 것을 맹세합니까? 명세합니다 명세합니다 내가 제일 귀엽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往 Keok 내가 제일 귀엽다 내가 제일 귀엽다 하나 둘 셋 막내 드러야겠다 아니아니 와 저 6살 어린 막내한테서 이걸 뜬거에요 지금? 저기가 어디라고 이걸 들어? 아니 그냥 사진 이쁘다고 사진 이쁘다고 아니 그런건 아니었는데 막내는 안 들었네요? 왜 안 들었어요? 아니요 이것보다 애가 너 귀여워 말 듣기 싫은거야 말 듣고 싶은거야 고단수다 알아서 지목해주길 기다린거에요? 아니에요 그럼 변명을 해봐요 왜 안들었어요? 하고 있는줄 몰라 대박 그럼 다시한번 해봐 다시한번 해봐 솔직히 카라 중에서 4가지를 끼웠다가 하나 둘 셋 왠창 입었죠? 이 분 아주 고수해요 아니 근데 그런게 있었어요 우리 컴백 무대 중에서요 되게 뚱한 표정 비추죠? 이런데요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물어봤어요 왜 표정 그렇게 하냐고 그럼 나 본인이 키운 척하고 있었어요 안녕 안녕 고수에요 우리 지영이야 고수에요 진짜 고수에요 진짜 아 잠깐 나는 가끔 서러운게 매니소 오빠가요 저희한테는 편해해요 네 편해요 진짜 지영이를요 완전 귀여워해요 뭘 하고 뭘 하고 그래 귀여워 우리가 하면 고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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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세면모인데 지영양만 다 예뻐요 고수에요 머리는 개인기를 해도 뭘 다 너무 이렇게 지영이 아 귀여워 귀여워 근데 중요한거는 진짜 귀여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진짜 귀여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머리 뿌듯함을 이길 수 없어요 괜찮아 우린 똑같은 21살이잖아 그럼요 그렇지 괜찮아요 우리랑 똑같은 18살이잖아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 그렇지 나는 연습할 때 힘들어서 솔직히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고 나가서 늦게 들어온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그건 나 어머 그랬어요? 의자랑 맞네 이야 두려 아니 같이 갔나봐 같이 갔어 같이 갔어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또 나 내 변명부터 해볼게요 나는 리더라고 애들 앞에서 막 정말 힘든 티를 내면 안된다는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화장실 가서 혼자 이렇게 하는거에요 나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땀내는 땀내 땀내 저는요 제가 춤을 되게 못 춰요 아니요 가끔 니콜언니한테 혼낼 때도 있었고요 이거는 처음 말한거에요 진짜 근데 언니들한테 되게 막 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어 막 니콜언니한테 혼낼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데 니콜언니한테 혼낼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근데 다 근데 다 잘 알려주고 그랬는데 어 한 번은 정말 아 너무 아 여기저기서 막 어떻게 해 이러니까 힘들어서 화장실 가서 혼자 거울 보고 열심히 하자 이러고 왔어요 다시 어 네 아 그지 아니에요 이런거에요 결국에는 네 반대로 맨날 쓴 사람 너 아니 아침에 너 혼자서 먹어 네 넘어가죠? 네 넘어갈게요 상큼하게 세 번째 질문 나는 정말 연습을 늦게까지 하고 피곤해서 숙소에 들어가서 안 씻고 잔 적이 몇 번 있다 하나 둘 셋 그건 나 어? 화랑만 안 들었어요 전 씻고 자요 항상 화장도 깨끗이 지워요 우리도 화장 다 깨끗이 지워 우리도 화장 다 깨끗이 지워 아니요 화장뿐만 아니라 샤워하고 꼭 잔다고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왜 왜 저렇게나 손 들었어요 우리도 다 몸 씻고 자요 근데 머리는 안 깎는다고요 머리를 따고 필요가 없는 게 그 다음에 샵 가서 머리가 없는데 감겨주잖아요 그니까요 그럼 다 내려요 그러하죠 언니도 머리 안 짜고 잘 때 있잖아요 그럼 들을게요 그럼 다들 들어야 돼요 솔직히 안 들을 적 없어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다 안 들었어요 머리는 안 깎기 때문에 아 저도 그렇게 안 봐 머리는 안 깎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죠 다들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얼마 전에 우리 집안 갔을 때 잠 너무 못 잤잖아요 근데 다 새벽 도착하고 그냥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샤워는 꼭 하고 자게 돼요 안 하고 자야지 오늘 진짜 잘 거야 이러고 들어가도 뭔가 찝찝하고 난 그때 안 했어요 뮤직비디오를 24시간 씻고 된다 이 친구가 의외로 잘 안 씻어요 같은 방에서 알아요 잘 안 씻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같은 방에서 알아요 대박 와 와 오늘 같은 방으로 문을 담그고 한번 한 번 할까요 한 번 해요 나가서 싸우시고요 저희 그냥 가져 빨리 아 그럼 저희 여기서 싸우고 있을 테니까 나갔다 오세요 아니요 아니 저희 3대2에요 아 그치만 언니들이군요 조용히 하시고 언니들이에요 어쨌든 다섯 명이 있고 다음 질문 다음 질문 갈게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다 하나 둘 셋 그거 온다 강혜리나 그거 온다 야 대박 원 멤버 세 명이 다 괜찮아요 사실 밥을 제가 제일 열심히 챙겨 먹는 거잖아요 챙겨 먹어요 저 아침밥을 저녁에 다 이렇게 도시락으로 싸놓고 아침에 샵에 가서 먹어요 샵에서 젓가락 들고 성실하게 잘 챙겨 먹는 친구예요 샵 분위기가 굉장히 럭셔리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다른 되게 되게 유명한 연예인분들 되게 많이 유명한 분들 많이 오시는데 그 와중에 저 사이에서 먹고 있습니다 머리 안 감은 채로 저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밤에 싸우고 가면 냉장고에 놓으면 차가워지고 아침에 맛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잠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아침잠 그건 그래요 그니까 두 개 다 한꺼번에 하려면 아침밥을 이렇게 줘요 아 눈물이 나려고 그래 근데 아침밥을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 그죠 근데 왜 세 멤버 두 분은 그러면은 밥을 먹지 않아도 나 노래랑 상관이 없다 이런 건가요? 그럼 안내길게요 아니아니아니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그건 아니지만 밥을 안먹는다고 해서 목소리가 안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조금 잔인한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네 나 같은 카라 팬이지만 개인 팬한테 맞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파트가 많지 않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제가 속으로 삭히고 있던 얘기인데 속으로 꺼냈어 그냥 할게요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그래요 파트가 없어서 파트가 없어서 파트가 없어서 그래요 파트가 없어서요 그렇죠 파트가 없어서 밥을 먹어도 목소리가 안나오고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파트가 없어서 계속 파트가 없어요 저랑 지영이 형 아니 이거는 이제 아 아 이럴려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솔직하게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솔직해요 괜찮아요 저는 따뜻해요 파트가 없으니까요 아니 왜냐면은 네 네 그냥 지졌습니다 그냥 빨리 넘어가요 그냥 빨리 넘어가요 다음 질문이 다음 앨범 때 나는 그 누구도 못하는 나만의 개인기를 가지고 있다 그만 들어요 아 나만의 개인기를 가지고 있다 하나 둘 셋 정답 오 무슨 개인기에요 니콜 양은 저는 요즘 엄마 치킨 네 치킨 개인기가 있어요 제가 치킨 스토리 아주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다 이거를 우리 중에 또 누군가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니콜 양이라는 개인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죠? 근데 제가 더 잘하면 제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볼게요 나올까 네 어 잠깐만 나 듣는거야 이거 아닌가 저도 해볼게요 오 잘해놔 오 잘해놔 오 잘해놔 오 잘해놔 오 자 니콜 택 니콜은 나가 승현이 형은 그럼 저는 하는 것마다 저밖에 못해요 볼륨이요 아 그건 아 일단 해보세요 해보세요 터만두 자 터만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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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